또 오늘 운동을 배우러 왔습니다. 우리 이준호 선생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의 더 퍼스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뭐예요? 목장갑. 또 제가 운동 스승이 없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운동을 해서 프로까지 땄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랑 많이 다를 수 있어서 팔꿈치를 최대한 최대한 앞으로 빼셔야 돼요. 그리고 각도를 살짝 뒤 우운다 생각하시고 반방 올라가세요. 올라갔다가 천천히. 이게 다 올라가게 되면 등 전체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외측만. 오늘 외측만? 외측만. 팔꿈치를 앞으로 과하게 썸네일 쓰게 되기로. 썸네일 쓰러? 오케이. 택시 허락이 힘주고 힘주고 팔꿈치 앞으로 몸 뒤로 누우면서 올라가 보시겠어요?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하나, 스탑. 그렇지, 여기. 자, 서지션이 10개만 할게요. 자, 뒤고. 오케이. 다 펴주시고. 하나만. 야, 쫙 쪄고 오는데? 괜찮으세요? 천천히 어깨 운동을 했는데 광배가 좀 아파요. 어깨를 했는데 광배가 등이 통해. 정혁아! 정혁아! 목이 안 돌아가. 정혁아! 저는 등만큼은 버티는 이자 중이에요. 아, 네그티브. 네, 네그티브. 자, 보세요. 올라갔잖아요. 스탑. 버텨주기 하나. 최대한, 최대한 펴줘야 돼요. 여기까지. 최대한 가정 범위로 해요? 오케이. 반만 올라가고. 네. 다섯, 그렇지. 좋다. 여기서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만. 다섯. 쭉. 일곱. 앞에 딸장 가지 말고 뒤로 누우면서. 오케이.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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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주변의 칼날. 네.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애니메이션 매니아거든요. 주술 회장 보셨어요? 뭐요? 주술 회장 아니에요? 민성우. 정답을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원래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깥에 빼놓고. 이렇게. 네. 그러다, 여덟. 오, 되게 잘하는데? 하나만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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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네. 네. 용성이가 이거. 이거. 용성이는 등을 하부까지 매길 수 있게. 상체를 뒤에 누우면서 올라가면. 이건 약간만 숙여서 외측에만. 힘들잖아요. 그때는 발을 차서 위에서 버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야, 이거 좋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좋아, 이거 좋아. 하나만 더 하고 버틸게. 하나만 더 하고. 자, 발로 차시고. 발로 빵. 버티세요. 아, 가슴 펴야지, 가슴 펴야지. 와, 오픈 테스트 갑니다. 이게 더 힘들어요. 둘, 둘. 오케이, 하나만, 하나, 하나, 하나. 도와줘, 도와줘. 하나만, 하나,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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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대박이에요. 오케이. 팔이 기세요. 저도 팔이 긴 편이거든요. 아, 저는 길어요. 네, 길어요. 긴 게 많아요. 하나, 그렇지. 100점, 100점, 100점. 딱 이 느낌, 그렇지. 100점, 셋. 두 개만 더. 어깨 레슬레즈 배우셨죠? 네. 할 때 보시면 제가 등을 안 빼고 하면 어깨 힘들어 보세요. 근데 등을 빼고 하잖아요, 어깨 모양이. 이렇게 올라와요. 등을 빼고 하면 이렇게 올라오죠. 아니, 이거 울렁 울렁 거리네. 꾸렁꾸렁 거예요. 등을 힘을 안 주고 하면 이런 느낌이고 등에 힘을 주고 하면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죠. 영상 봤을 때, 제가 여기 길다고 한 게 이렇게 등을 봤을 때 이 길이가 되게 기세요. 아,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야, 나는. 엄청 기세요. 아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상빔을 못 쓰시더라고요. 제일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어깨예요. 그러면 이제 단점이 등. 네, 등과 인성. 대부분 애플 다운 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정석은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등을 빼시고 턱걸이 하듯이 이 정도만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견갑걸이 이렇게 전인을 시키시는군요. 맞습니다. 대신에 가돈 범위. 쫙 핀 상태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되시고. 이게 지금 어디에 도움된 거예요? 겨드랑이. 아, 겨드랑이죠? 그렇죠. 잡고 계세요. 잡고 계세요. 이게 빠진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마랑님도 이렇게 하세요. 거기 힘을 줘야 돼요. 겨드랑이 아래에. 이것만 깨우치시면 마랑님이 정말 빨리 등이 좋아지실 시형이에요. 진짜요? 저 진짜 제대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장난기가 심해서 그렇지. 운동만큼은 진지합니다. 진짜 애니 얘기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스탑 올라가세요. 오케이. 완전 좋아요 지금. 이 느낌. 이 느낌. 오케이. 고. 네. 이거를 섞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도 하시고 평소에 하시고 섞어주세요. 잘 주시는 게? 네. 오케이. 다섯. 빨라지지 말고 여섯. 열 두 개만. 셋. 너무 잘 주는데? 넷. 느낌 좋아요. 다섯. 오케이. 운동도 운동대로 잘하시지만 이게 있으시네. 끼가. 저 흑역사가 많아요. 그래요? 너무 무대에 승률을 주체 못해가지고 춤을 추는 적이 몇 번 있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거 되게 좋던데? 잘 들으세요. 바디비딩 협회야. 이거 뭐야. 피지카 협회야. 아니. 심사도 심사대로 중요하지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계에. 축구도 팬이 있는 것처럼 바디비딩 팬이 되게 많다는 거 이번에 알았거든요. 포징이 호불호가 되게 많아요. 하루 십 번 해요. 그래서 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아닌 분들은 또 아니고 근데 저는 그 포즈로 작년 몬스터즈에서 1등을 했어요. 아니. 보면 되게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흑인 머리 묶으시고 하얀 그린. 나도 바디비딩 안 좋아했을 때 관계 없을 때도 멋있다 생각했거든요. 난 오히려 장례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번 피지캣에서 춤추겠습니다. 아 헐. 빤스 벗고. 빤스 벗고요? 아 근데 봉섭님. 진짜로 귀여워요. 아 엄청 귀엽죠. 깨물어 죽이고 싶죠. 근데 이빨이 깨질 거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1등 피지캣 선수는 봉섭이에요. 풀어볼을 알려드릴 건데 이건 느낌이 오기가 되게 어려워서 오케이. 팔목을 먼저 살짝만 팔꿈치를 바깥으로 저희 래플 다운하듯이 상체를 세우면서 올라오실 거예요. 하나. 또 최대한 늘려주셔야 돼요. 오케이. 둘. 스피드는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다섯. 가슴도 펴주고 가슴이 진짜 안 펴지긴 한다. 오케이. 100점. 100점 100점. 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팔꿈치 벌리고. 와. 저는 오늘 최대 5표치는 뭐냐면 외측 느낌을 아시면 좋겠고 지금 펌핑 지린다니까. 표정도 지르고요. 팔꿈치가 밑으로 오면 안 되게 바깥으로. 가슴 피면서. 피면서. 네. 짤려고 하지 말고. 네. 장점이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코어가 진짜 좋아요. 아 좋아요? 코어가 좋아서. 이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힘 좀 푸시고. 등에만 집중하고. 엉덩이에서 집어넣어 도시는 게 더 좋겠네요. 아 그렇게. 네. 지금은 그냥 이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바꾸려고 하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느낌은 잘 오시니까. 얼마나 운동하셨습니까 선생님은. 저는 29일 운동을 시작했어요. 꽤나 늦게 시작하셨네. 이런 바디비딩 쪽이 굉장히 일반 사람들한테 멀었어요. 그런 시점에 되게 유명하셨어요. 피지크의 시도세라고 불려요 제가. 선생님 지금 따라오는 그런 경력은 아직 없잖아요. 아니 뭐 많죠. 제일 유명한 사람 김민수라고 있죠. 아니 타노스. 운동계의 타노스. 내일 촬영가는데. 아 진짜? 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 아 그러시구나. 별명이 타노스예요. 피지크 파괴자. 1년 만에 모든 걸 선접했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 탕후난 재능이네. 사스케. 네? 카카시. 나루토? 나루토 진짜 나루토 봤겠지. 다섯 때까지 다 봤어요. 예전소통 안에. 진짜 바로 사루네 슬벌 했잖아요. 제가 어깨가 최고 약점이었어요. 저도 배웠어요. 황철순 선수한테. 팩댁 머신도 그렇고 그리고 펜토보도 가던 범위가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뒤 어깨 가던 범위가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까지 늘려줄 거예요. 이 늘려주는 만큼 보시면 여기 선이 가거든요. 늘려주면. 여기 2편이죠? 네 그렇죠. 저는 운동화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죠. 이걸 더 늘려줘야 해요. 느낌 막 온다. 이건 없어요. 하지만 얼마나 늘려주냐. 마라님도 랩 불땀 할 때 보면 안 늘려요. 늘려줘야 해요. 최대한. 여기까지 와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완을 해줘야 됩니다. 이완을 해줘야 됩니다. 작년에 뒤 어깨로 우승했거든요. 뒤 어깨가 가장 안 좋았는데 1년 만에 찬 운동 중에 하나라서 썸리스 그립으로 죄송합니다. 네. 여기 늘어났죠? 당겨보시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요? 맞아요. 둘. 오케이. 여기를 짠다는 느낌으로. 셋.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넷. 다섯. 어그레인 빼고 해서. 잘 잡는다니까. 셋. 오케이. 느낌. 느낌 써 굿. 한 번 했어요. 펌핑력이 좀 올라왔을 거예요. 아까보다. 아홉. 열. 하나. 아 좋다. 둘. 아홉. 넷. 하나만 더. 오케이. 두 개만 더. 넷.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고립도 이제 잘 되고 있어요. 아니 조금씩 늘어도 되는 거 같아. 자세만 잡으면 바로 봐도 되는 거 같아요. 팔을 폈다가. 폈다가. 구부리는 식으로 하나. 끊어서 끊어주는 거예요. 둘. 이렇게 넓게 벌리는 느낌. 네. 넓게 벌리는 느낌으로. 최대한 멀리 돌아서. 근데 이 다음 운동 이제 포인트예요. 오늘의. 이게 되게 자세가 너무 웃긴데.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거구나. 바로 이어서 이렇게 벌리면서. 되게 빠르게 해요? 네. 힐다가. 그렇죠. 딱이에요. 살았다. 여기만. 그렇죠. 와 이거 바로 왔어요. 고이면서 어깨가 좋으니까요. 고. 쭉. 여덟. 좀 더 오셔야 돼요. 제 손 찍으세요. 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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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이렇게 나오는구나.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아 더 뒤로 더 뒤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와야죠 이렇게 이런 데서는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다른 데서는 이제 숨어서 다섯 구부리면서 일곱 아홉 굿 확실히 잡네 고 잘 알겠다 아홉 다섯 개만 더 더 뒤로 배 잘 때까지 당겨야 돼 아아 당겨야 돼 야 근데 어떡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굿샷 본인만의 운동을 같이 한다는 것보다는 저의 맞는 운동을 좀 가르쳐주셔서 와 가르침에도 이게 있으시구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정말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